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라이벌 구멍에서 벗어나 손을 이해하는 벗으로 아주 이체적인 관계성을 보여줄게요. 두 분 함께 손을 맞잡아볼까요? 네.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앞쪽을 봐주시고요. 자 왼쪽입니다. 전면. 전면 아래쪽. 아 좋아요. 대안한 포즈를 하트. 그리고 오른쪽. 완벽한 포즈데. 그래도 라이벌 구멍에 들면 살짝 맞대요. 그렇죠. 그래서 시선 3개 맞죠. 좋아. 이거죠. 그래서 예은씨가 몸을 살짝 보여서 왼쪽. 여긴 2번. 그리고 오른쪽. 펜씨가 살짝 2번 돌려서. 오. 맞대요. 왼쪽에서. 정면과 정보들을 엄청 매치고. 자. 저걸 봐주시죠. 자. 쉬운 마구서가 굉장히 좋았어요. 멋진 사진을 만들기 위해. 왼쪽입니다. 시선. 그리고. 몸을 태워서 오른쪽입니다. 저걸 두 번의 사진을 정의 주신 것 같아요. 좀만 아래쪽 고시고. 두 분 다 핫한 물을 불러요. 아. 보라트로 가요. 좋아요. 사진의 보라트로 받아보시죠. 네. 시선 왼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 오른쪽입니다. 슈퍼스타와 찬미 슈퍼스타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죠. 시선 왼쪽입니다. 이쪽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자. 아. 좋아요. 슈퍼스타들끼리 참 어깨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슈퍼스타들. 뭘 하느냐 한번 해볼까요? 하여튼. 네. 좋아요. 좋아요. 만들어볼게요. 시선 왼쪽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볼꽃 한 번만. 볼꽃. 자신 있으시죠. 마술. 여기도 한 번만. ạtists 변경하는. 그대로.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잠시. 승훈과. 아 корп sticky. 우리의 신분홍이. 우리의 신분홍이. 우리의 신분홍이. 우리의 신분홍이. 우리의 신분홍이. 감사합니다.